너무 좋다. 컵을 이렇게 닫은 길어. 딱 그 글쓰. 날씨가 너무 좋다. 여기로 살짝 올라가라는데? 간판이 일단 없어. 어디? 계단이 올라가기 싫게 높게 생겼군. 너무 높은데? 이거 뭐야? 여기로 그냥 먹기는 해줄놨어. 이거 뭐야? 컵 턱인가? 필름? 어? 귀여워. 이거 처음 봤어. 야가? 구주의 구석? 이거 처음 봤어. 이런 필름. 야가도 있다. 야가. 신기하거든. 여기 왔습니다. 되게 많던 사람. 셀프 얘기였지요? 응. 멍치면 어떡해. 멍치면? 사무기전 탄 맞으세요? 다 찾아왔어요 고춧가루 다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놀이크스 어떻게 하면 알아서 포할라도 들어갔는데 여기 아닌가봐요 여기 있는 거 들어간다 오 우와 여기 있다 뭔가 뒤집어졌을 때 보내 나 우리 집 앞에서 찍었거든 색감을 표현해 봅시다 오 아냐 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어 어 본동색은 안 쓰니까? 네 노란 게 좋아 노란 거 어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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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? 아냐 이게 돼야 돼 일단 5K를 누르고 숙소 폴더를 걸어볼게 새폴? 아 새폴 날짜를 걸어볼게 어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Okay 하이 이렇게 먹었다 으흐흐흐 아주 조수구가 잘해주고 있어 마시구먼 너무 맛있다 나도 손가락에 집중했어요 완성 다 갑니다요 어묵관은 내가 허리 resistance 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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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음 마을에 subscribed 아, 어묵계층이 도착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